요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절대 은약을 가진 성교사입니다 나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해보가고 모든 은약을 해보해라 요호와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크게 됩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성교사와 그를 돕는 중직자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인근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아멘